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릴 준비는 되셨겠죠? 먼저 다른 데처럼 우리가 사용할 물감의 색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그동안 오늘 그림을 설명드리죠. 이 캔버스는 이중 프라임 캔버스로서 전체 캔버스를 리퀴드 화이트로 아주 10개 칠했습니다. 아주 매끌매끌해서 사용하기가 쉬워요. 대단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특히 많은 분들께서 구름을 거리는 데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겠어요. 우선 먼저 2인치 붓으로 델로블루를 조금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를 아주 조금만 떠내세요. 됐어요.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블루를 조금 묻히듯이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늘이 떠다니는 느낌이 나도록 부드럽게 하늘을 만들어줘야 구름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델러우 블루가 캔버스에 리퀴드 화이트하고 섞이면서 자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색이 생깁니다. 이게 마른 캔버스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요. 됐어요. 붓을 씻지 마시고 그대로 블랙으로 가서 조금만 묻혀주세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그러니까 블루하고 블랙이 섞이면서 아주 멋진 회색이 됩니다. 캔버스는 맨 위에서부터 작은 X자 모양으로 칠하세요. 블루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색깔이 층이 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칠해줄수록 경계 부분은 없어지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기왕 그레이를 칠했으니까 붓에 조금 더 묻혀서 여기 이쯤에 조금 더 칠해주겠습니다. 네. X자로 칠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여기에다 알리자린 크림슨을 조금 넣어줘서 잿빛 하늘에 따뜻함을 줘도 좋죠. 그러니까 블랙하고 크림슨을 아주 조금만 섞었습니다. 많이 넣으면 하늘이 불바다가 될 테니까 아주 조금만 하세요. 다만 회색의 느낌을 바꿔주기 위해서 섞었으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늘에 신경을 쓸 테니 아래쪽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제 붓을 씻을까요? 아시다시피 붓은 냄새 나지 않는 페인트 신나로 씻습니다. 테레비는 절대 쓰지 않아요. 특히 저는 깡통 밑에 판을 넣어서 거기다가 붓을 긁어주죠. 이렇게. 물감을 털어주세요. 이게 제일 재미있죠.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티타늄 화이트를 조금 쓰고 옐로우 호커를 섞겠습니다. 옐로우 호커는 색을 밝게 만들어주지만 절대 많이 쓰지는 마십시오. 조금만 쓰세요. 됐어요. 이 물감을 묻혀서 블루 쪽으로 가죠. 블루하고 너무 섞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옐로우 호커를 블루하고 너무 섞어버리면 초록색이 나니까 그건 피해야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운데 밝은 부분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블랙으로 여기저기 구름의 흔적을 집어넣어줍니다. 마치 하늘에 떠도는 것처럼요.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붓으로, 전 붓이 많으니까 일일이 씻을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제부터 재미있습니다. 다른 붓을 써도 좋지만 1인치 붓을 쓰도록 하죠. 우선 블랙하고 화이트를 조금씩 섞어서 멋진 회색을 만들겠습니다. 델러우 블루도 조금 넣지만 거의 블랙하고 화이트입니다. 됐어요. 캔버스로 돌아가서 결정을 내려야겠군요. 구름을 어디에 둘까. 그리고 붓의 한 귀퉁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만 넣어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형태는 가지고 있어야 여기저기 구름을 던져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름은 워낙 제멋대로라서 통제를 해야 돼요. 여기쯤에도 커다란 구름이 떠다니겠고 집에서 그리실 때는 원하는 대로 그리세요. 그림은 워낙 개인적인 것이라서 자기만의 세계를 그려야 되거든요. 모두 자기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전 여기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시는데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좋습니다. 구름을 어디에 넣을지 전체 구도를 보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꼬리도 이렇게 내려주고 기본 형태를 그려주는 거예요. 빛은 나중에 다시 넣어줄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히 구름을 많이 그리겠어요. 이 구름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튀어나오게 그려볼까요? 네. 아주 거대한 구름이죠. 바다 풍경에도 구름을 그리면 훨씬 더 멋진 바다 풍경이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구멍을 남겨두세요. 빛이 비칠 수 있게 그러면 구름이 훨씬 더 특색 있어 보이죠. 됐어요. 여기는 넓게 퍼지게 칠해주고 네. 물감은 아주 조금만 사용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아주 조금이에요. 마른 붓에다 물감도 조금만 조금만 쓰고 있어요. 또 붓은 아주 깨끗하고 마른 2인치 붓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로 남은 물감을 묻혀서 다시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되죠.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물감까지 없애주거든요. 이 물감을 옮기세요. 캔버스가 젖어서 가능한 겁니다. 이제 빛을 넣어줄 차례가 되어있군요. 빛을 넣어줘야겠어요. 여기서는 1인치 붓 또는 2인치 펜 붓 아무거나 쓰세요. 됐습니다. 오늘은 1인치 붓을 쓰죠. 또 라운드 브러쉬도 여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써야죠. 이제부터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브라이트 레드를 아주 조금만 섞였어요. 아주 조금만 섞어주세요. 붓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두운 부분 바로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밝은 빛을 넣어주십시오. 작은 원 모양으로 이렇게 보셨죠? 네, 됐습니다. 빛이 어디를 비칠지를 미리 생각하세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그림의 소재를 어디서 찾느냐는 건데요. 그건 주로 시청자의 편지에 쓴 건의사항을 통해서 얻습니다. 어떤 소재를 그리고 싶다는 건의를 받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제 깨끗한 붓으로 단계적으로 그리세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이 아랫부분을 펴주십시오. 아랫부분만요. 위는 전혀 건드리지 마시고. 자, 가볍게 둥근 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둥글게 하지 않으면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게 칠해주세요. 아주 가볍게 안아주듯이 펴주세요. 됐어요. 단계적으로 그리세요. 그래야 그림에 입체감이 생깁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동물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이웃분이 나무에서 떨어진 다람쥐를 한 마리 가지고 왔더군요. 고양이한테 쫓겼다나요? 처음엔 이런 모습이었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죠.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다람쥐일 거예요. 저와 제 아내 아내 타고 같이 이 다람쥐를 키웠죠. 이름은 보네트요. 보베트요. 우리 둘의 이름자를 땄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집을 온통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리곤 하죠.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됐으니까 놓아줘야겠어요. 다 컸으니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구름을 층층이 그려주세요. 그래야 구름이 가볍고 밝고 부드럽고 아주 쉽게 쉽게 그리면서 소음사탕 같아지거든요. 부드럽게 펴주세요. 펴기 전에 제가 붓을 툭툭 치는 이유는 남은 물감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쳐주면 붓에서 물감을 씻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이 위로 올라가서 빛을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구름거리는 연습이 충분히 될 겁니다. 이제 구름이라면 눈 감고도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부러 연습을 했으니까요. 네,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 중에는 그림을 처음 그리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주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림을 카메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가끔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사진들을 내보내는데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보람을 느끼게 되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박물관용 그림은 아닐지라도 응접실에 걸어놓을 수는 있잖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세요. 또 잊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칠하고요. 그래야 그냥 평면적인 구름이 아닌 깊이와 원근감이 있는 구름이 됩니다. 구름에도 생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사는 플로리다에는 특히 오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이 많아요. 이쪽에도 더 넣어줄까요? 그리면서 미흡한 곳을 메꿔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이건 상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게 되면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술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이잖아요. 상상력도 다른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펼칠수록 더 풍부해지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처럼 더 튼튼해지기 원하면 써야 되는 거죠. 근육을 자꾸 쓰면 튼튼해지죠? 상상력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되는 거죠. 항상 원을 그리면서 칠하세요. 직선으로 칠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만일 구름 아래에서 비가 오는 걸 그리려면 이 아랫부분을 잡고 내리세요. 오늘은 안 그리겠지만 멀리서 비가 오는 풍광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밑을 잡고 아래로 당겨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멋진 하늘이죠? 몇 분 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몇 분 안에 간단하게 멋진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벽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끝을 낼 때가 다 된 것 같군요.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적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큰 붓으로 이렇게 그려넣겠어요. 툭툭 치면서 푸른 부분을 그려주세요. 자, 다 된 것 같군요. 네, 간단하죠? 다음 주는 블랙 캔버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크림 dużo